저녁 단식이 약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리작용은 크게 소화, 흡수, 해독, 배슬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화와 흡수는 해독과 배슬을 방해한다는 생리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생명활동 중 최우선적인 작용이 소화와 흡수입니다. 쉬지 않고 먹으면 소화기간인 위장간에 혈액공급이 20%에서 30%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해독과 배슬기간에 혈액공급이 줄어들어 해독과 배슬에 에너지와 체내 효소를 할당할 여유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해가 뜨면 활동모드로, 해가 지면 치유모드로 바뀝니다. 저녁이 되어 치유모드로 바뀐 후 소화와 흡수가 멈추면 해독과 배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평균적으로 위에서 3시간, 소장에서 5시간 머물기 때문에 8시간이 지나면 소화와 흡수가 끝납니다. 저녁 단식을 하면 저녁 9시나 10시에 소화와 흡수가 완전히 끝나면서 공복 8시간이 됩니다. 공복 8시간이 되면 해독 스위치가 켜지고 해독기간인 대장과 간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대장에서 수분은 재흡수되고 발효가 일어나면서 열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찌꺼기는 S결장으로 보내서 다음날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 배변을 하기 위해 대기합니다. 대장에서 발효를 통해 만들어진 열은 혈류를 타고 손이나 발의 말초세포까지 전달됩니다. 새벽에 아랫배가 찬 이유는 대장에서 열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종 냉증도 대장에서 발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열이 손발로 전달되지 못하고 손발의 모세혈관이 막혀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아 에너지 생성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정상입니다. 간에서 지용성 독소를 1단계 해독작용으로 중간대사 분자로 바꾸고 2단계 해독작용으로 중간대사 분자를 수용성 분자로 바꿉니다. 이 수용성 분자가 신장을 거쳐 오줌으로 배출됩니다. 이러한 간의 해독작용을 사이토크롬 P450 해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해독 시스템이 평균 4시간 작동됩니다. 간의 해독작용에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미네랄, 실리마린, 포스파티딜, 콜린 등이 있습니다. 해독이 끝나면 공복 12시간이 됩니다. 공복 12시간이 되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겔이 전부 소진되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분해 스위치가 켜져 4시간 동안 지방을 연소하여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이때 체지방이 본격적으로 분해됩니다. 이와 같이 저녁단식은 소화기관에게 휴식을 주고 해독기관을 활성화하여 해독과 배설을 촉진합니다. 해독과 배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이 복원됩니다. 자연치유력이란 우리 몸이 스스로 정화하고 스스로 치유하고 스스로 보존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말합니다. 러시아 속담에도 아침밥은 혼자서 임금처럼 먹고 정신밥은 친구와 의족해 나누어 먹고 저녁밥은 원수에게 갖다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녁단식이 습관화되면 속이 비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저녁 약속을 하지 않고 저녁단식을 하면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내 몸의 세포와 대화하고 나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보는 삶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